내가 가만히 있는데 밥이 내 입으로 내가 떠놓지 않으면 안 들어와. 보고 행하시면 되는 거야. 노력을 하고 정신건강을 바라고 마음의 때를 벗기세요. 그러면 행복은 반드시 자기한테 오지 나만 대가지 않아. 이번에는 2021년도 신축년이잖아요. 그래서 소떼의 온세를 한번 볼 건데 나이대별로 한번 볼 거예요. 일단은 제일 먼저 봐주실 분이 97년생. 아주 대박이 난다. 아주 덜 난다. 중간 지점이야. 사업을 하지 크게 벌려놨다. 중간이야. 그럼 두 번째로 서른여섯에서 서른일곱이 되시는 분들. 먼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손해나는 건 없고 잠으로는 움켜쥐는 것 같은데 먼 그 있는 것 같고 버는 거야. 뭐 어디 거를 가서 뭐를 한다 이게 아니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늘어가는 현금. 이제 마흔여덟에서 이제 마흔아홉이 되시는 분들. 근데 아홉수인데 그래도 왜 이렇게 괜찮네. 근데 왜냐면 나가는 삼재에 아홉수까지 겹치면 저는 안 좋다고 들었거든요. 아니 근데 그렇지가 않아. 왜냐면 무엇을 펼쳐도 되는 형국이야. 영적으로 내가 보면은 공항이 날개를 이렇게 꽉이 폈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순 하나가 되시는 분들까지. 내가 있는 재산을 갖고 조금이라도 늘려가지 줄어지진 않아. 있는 것 같고 먹고 살고 있는 것 같고 해. 부동산을 샀어도 손해나지가 않고 땅을 뭐 논을 샀어도 그렇고 사업을 해도 줄어나지는 않아요. 내 재물 있는 건 나가지가 않는다는 얘기야. 손해가 안 난다.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먹고 살 게 없어서 팔아야 된다. 그런 짝이 아니고. 있는 데다가 그냥 더 있고. 괜찮은 형국인데. 괜찮다고 해서 증권까지 괜찮은 건 아니야. 알았죠? 그러니까 증권은 이거는 아니고. 우리가 평범하게 사는 사람에 대해서 괜찮습니다. 전편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대박나는 띠를 2등으로 손대기 뽑아주셨잖아요. 진짜 대박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3재라고 생각해서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의외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3재라고 다 나쁜 건 아니고. 근데 이게 있어. 3재도 있고 9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첫째는 뭐가 있냐. 자기 마음보라는 거. 내가 가만히 있는데 밥이 내 입으로 내가 떠놓지 않으면 안 들어와. 그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참고적으로 다 듣고 보고 행하시면 되는 거. 노력을 하고 정신건강이 올바라고 마음의 때를 벗기세요. 그러면 행복은 반드시 자기한테 오지. 남한테 가지 않아.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 정신건강이 올바라야 그런 나쁜 것도 다 물리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런 거는 저기하고 내가 올해가 3대가 돼서 나빠. 내가 안 돼. 이건 아니야. 돌팔구를 찾고 내가 노력을 하고 정신을 맑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하는 자만 행복이 오는 거지.